1. 대림절의 기간 어떻게 대림절 이 기간 기쁨으로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또 직장과 학교 있는 곳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추건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요 성탄을 빚는 두 번째 사람 안나에 대해서 오늘 한번 또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참 많은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들 중에는 어떤 사건 안에서 중심 인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참 좋아하시잖아요 또 소설도 좋아하고 그런 영화나 소설에 보면 꼭 누가 등장해야 됩니까? 거기에 주인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인기가 있거나 또는 인기가 없거나 그래요 그래서 이 주인공, 주연이 참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주인공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죠 바로 그 주인공을 더 주인공답게 보여지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주인공을 더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그 등장인물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조연이라고 합니다 조연 자, 바로 오늘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는 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메시아 초림 예수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영광스러운 심판주로 오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2000년 전이나 지금 살고 있는 우리나 똑같이 누구를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그 초림 예수님이 분명히 오셨듯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도 분명히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게 재림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재림신앙이 빠지면 교회가 타락해가요 그리고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연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에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우리도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탄을 기다리는 첫 번째 사람으로 시무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무원은 그 본인이 죽기 전에 분명히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음성을 성령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들었기 때문에 시무원은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백세가 넘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진짜 실제로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기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무원은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준 첫 번째 조연이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렸던 두 번째 조연 바로 그 여인의 이름은 안나였습니다 그 안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이렇게 안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안나는 아셀지파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셀지파 이 아셀은 혹시 여러분 누구일까요? 아셀은요 우리가 얼마 전에 창세기를 공부할 때 그 야곱이 있잖아요 그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덟 번째 아들이 바로 아셀이었습니다 바로 그 아셀의 지파 아셀의 계보를 이어서 바로 오늘 안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부분이 있죠 그 아셀에게 축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창세기 49장 20절에 나와요 그런데 야곱만 축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세가 바로 그 지파들을 또 축복하면서 마지막 위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신명기 33장 24절에 나오거든요 바로 이렇게 야곱과 모세가 그 아셀을 축복하고 그 아셀의 지파를 축복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야곱이 한 축복입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자 신명기 시작 아셀의 대하여는 일러스되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빛장은 철과 노시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보니까 야곱이 한 축복은 여러분 좀 뭐가 느껴집니까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 왕의 밥상을 차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들의 후손을 또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위도 아주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한 축복을 보면 또 어떻게 느껴집니까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고 발이 기름에 잠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셀 지파에게 여기에서도 역시 풍성함이 넘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 빗장은 철과 노시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그 지파 아셀 지파는 튼튼하고 견고하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네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아셀 지파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축복의 의미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셀 지파의 축복? 야곱의 축복 요셉이 받은 축복 유다가 받은 축복? 만만치 않습니다 받은 축복 중에 가장 많다고까지 하고 있어요 바로 안나의 이 아셀 가문은 이렇게 훌륭한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안나는 이러한 가문의 축복을 누렸을까요? 못 누렸을까요? 기대하십시오 제가 조금 있다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안나의 이름은 뭘까? 여러분 주변에 친구 중에 안나라는 이름 혹시 있었습니까? 많이 쓰여지죠 이 안나의 뜻 이 뜻은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궁양성경에서도 이 안나와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한나 이 한나도 이 안나와 같은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 안나, 한나의 어원은 어디에서 왔을까?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중에 하난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이 하난 그래서 이 하난의 뜻은 바로 이거예요 불쌍히 여기다 간구하다 또 은혜로 주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양의 한나라는 이름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라는 이름은 똑같이 이 하난이란 뜻에서 유래된 이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나 뜻은 무엇일까요? 은혜다 은총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영어 이름 중에 애나라고도 있죠 애나 바로 애나의 표기도 영어로도 안나 A-N-N-A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나, 안나라는 이름의 뜻은 분명히 은혜요 은총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한나가 아 한나는 구양에서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 또 다른 여인 푸닛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렇죠? 엘가나 그 남편은 한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식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끝에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귀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구양의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또 받는 삶을 살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름은 은혜라는 은총이라는 그러한 뜻은 있는데 그녀의 삶은 은혜롭지 못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힘들게 인생을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안나가 몇 살에 결혼을 했는지 분명히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2000년 전에 그 여인들이 결혼할 나이는요 지금처럼 10대, 30대 그대가 아니에요 10대, 14살, 15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학교 여러분들 나이 때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결혼을 했으면 그 남편과 계속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면 좋잖아요 근데 고작 몇 년을 함께 살았습니까? 7년 살고 남편이 죽게 되죠 사별로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14살에 결혼했다면 22살 20대 때 과부가 됐어요 남편이 없이 그냥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안나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4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없이 몇 년을 산 것입니까? 60년이 넘도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꽃다운 나이에 남편과 사별한 후에 그녀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냥 묵묵히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나를 어린 시절부터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 그 안나가 84세가 되대로까지 그들은 그 안나를 볼 때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아셀지파로 태어난 이 안나 정말 평생 행복한 삶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은혜롭게 살지도 못했구나 굉장히 안타까워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을 보니까 안나는 자신의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37절을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과부가 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기더니 아멘 여러분 그녀의 몸은 남편이 없는 과부의 몸이었지만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겼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안나도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살펴보았던 그 심우원처럼 동시대의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나의 삶을 정말 이렇게 글로서 우리가 말씀으로서 볼 수도 있지만 그림으로 잘 표현한 그 한 편의 한 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장의 그 그림이 있어요 그 안나를 잘 묘사한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을 누가 그렸냐면 엠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렸습니다 그림을 보면 여선지자 안나라는 제목으로 지금 그림을 그 엠브란트가 그렸습니다 렘브란트가 바로 이 렘브란트는 1600년대 바로 그 시대의 네덜란드 화가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따로는 별칭이 하나가 있는데 빛의 화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 엠브란트가 그리는 그림마다 특별히 성화를 보게 되면 그 그림의 특징은 어떤 화려하거나 거룩한 느낌 대신에 그 인물들의 심리를 이 심리, 그 마음 상태를 이 빛을 딱 비춰주면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잘 묘사해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보면 또 거기에 아버지의 모습, 아들의 모습, 뒤에 서 있는 그 탕자의 형의 모습을 정말 너무 멋있게 그리고 그 표정에서 손 모양, 그 하나하나가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렘브란트는 이 안나의 모델을 누구로 삼았냐면 자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모델로 삼고 그림을 그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유심히 보면 유독 밝은 빛깔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가 가장 밝게 빛나고 있습니까? 성경책이죠?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의 빛이 어디서부터 내려올까요?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이 안나의 머리를 지나서 성경책에 비추어지고 또 안나의 손이 성경책 위에 얹혀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빛이 잘 비춰지고 있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짚어가면서 묵상하며 읽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듯하죠 바로 이 그림 자체로만 봐도 오늘 성경책에 기록된 이 안나의 그 경건한 삶의 모습이 정말 잘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나가 바로 이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안나의 이러한 경건한 삶을 통해 혹시 여러분들에게 도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딱 보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뭔가 도전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생기더라고요 그냥 내가 이제는 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냥 교회에 와서만 성경책 떠들려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가정에 있더라도 내가 좀 직장에서 좀 쉬는 시간이더라도 근무 시간에 보면 또 그러겠죠? 좀 쉬는 시간에 또 식사를 하고 남은 시간에 잠자기 전이라도 좀 내가 그 말씀을 좀 깊이 읽어보면 좋겠다 지금 나에게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좀 봐야 되겠다 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여러분 매일매일 유한복음 한 장씩 읽으면서 본인이 은혜되는 말씀을 카톡에다 이렇게 올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열심히 꾸준히 하고 있어요 반강제적으로 하긴 해요 너 누가 안 올려서 빨리 올려 이런 말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밤 12시 되기 전에 전으로 잠깐 넘기는 걸 좀 봐주니까 그때 이렇게 올리고 아이들이 자더라고요 어느 순간 아이들이 처음에는 약간 힘들어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라도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정말 올리는 그 자체 혹시 걔네들이 복사해가지고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잘 손으로 써가지고 올리는 걸 볼 때 우리 조이풀교회의 중고등부가 그래도 살아있구나 깨어있구나 이런 마음을 또 해봅니다 우리 아이들만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우리도 함께 매일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면 제가 매일마다 지저스 컬링이라는 그 귀한 말씀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루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승리하는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러한 마음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안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안나는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지금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좀 많은 것을 그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성전 건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아온 안나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제 때가 되었어요 무슨 때가 됐냐? 바로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이 때에 여러분 지금 이 때가 언제일까요? 그 상황이 지난 시간 우리가 봤잖아요 시몬이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 옆에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시몬 그리고 거기에 누구도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까? 안나도 거기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격에 찬 시간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과연 우연의 시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일까요? 분명히 후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나를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84년을 기다리게 했어요 얼마나 기나긴 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결국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안나가 그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야곱이 아세를 축복했을 때의 그 말씀 그리고 모세가 아세를 축복했던 그 마지막 위원의 말씀으로 했던 그 축복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들 예슬에게 베풀어 주었던 축복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축복 이게 무엇입니까?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을 지금 얼굴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영접하는 그 축복을 갖게 했어요 또 모세가 아세를 지파에게 베풀어 준 축복은 뭐였습니까?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들에게 기쁨이 된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여러분, 지금 안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그 어떤 지파의 그 가문들보다도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안나의 이름의 뜻 뭐였습니까? 시작! 은혜 바로 안나의 이름의 뜻대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순간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안나는 결코 불행한 여인도 불쌍한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실 독생자를 직접 보게 된 최고로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나가 그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찬송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안나의 그 마음을 잘 표현한 찬송가가 그 고백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이 85장에 그 안나의 고백이 거기에 묻어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85장의 가사가 1절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추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찬송 아시죠? 이 찬송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구주를 생각할 때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본 안나의 고백 여러분, 안나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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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길 믿어요 그렇죠? 당시 유대사회에는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평민들 뿐만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제사장, 사두개인 또 누구 있습니까? 바리세인들 이들 모두가 다 메시아 그 다시 오시는 게 아니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러한 모든 유대인들 그래도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억압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식민지 생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어떤 메시아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중에는 제가 얘기했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세인들도 똑같이 기다렸을 거예요 그들은 궁약의 예언의 말씀을 그냥 달달달 암송하다시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많은 성경적인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멀리했던 사람입니다 신학적인 지식은 많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멀리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었지만 신앙 생활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가르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기도하는 척 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토의하고 논쟁하는 어떤 그런 데는 굉장히 밝았지만 순종하는 일에는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고 살고 있는 그 사이에 누가 왔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심원과 안나를 보십시오 비록 조연이었지만 일생을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고 또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심원에게는 예수 그리스를 안는 예수 그리스를 품에 안기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안나에게는 그 아기 예수님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경책을 우리가 좀 많이 읽었다고 제자훈련 좀 받았다고 교회를 좀 다녔다고 당시 제사장과 바리세인들과 같이 종교인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적인 지식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주님 만난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나에게 궁유를 베푸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세월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살았던 그들에게 바로 예수 크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을 그냥 본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게 했어요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나도 그랬습니다 궁유를 베푸는 자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여러분 3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그 소식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니라 전파하니라 지금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기쁨으로만 만족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필요한 자들에게 여러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산타크로스 루돌프 여러분 캐롤송 막 나오는 거 되게 흥겹죠? 근데 그 안에 예수 없는 캐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탄의 최고의 주인공인데 예수님이 어느 순간 조연으로 사라지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다른 곳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서로 선물 교환하고 연예인 연예인들도 그때 한몫 잡으려고 막 얼마나 그때 그럽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림절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절기를 지키라고 주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주연이고 싶고 주인공이 되고 싶어지는 그러한 높아지려는 마음을 갖지 말고 심원과 안나와 같은 조연이 되어서 더욱 낮아져야 함을 일깨워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주인공이 아니야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너희들은 그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더 돋보이게 그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일을 너희들에게 감당한 거야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오늘 본문의 안나처럼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며 진정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종교생활은 버리십시오 세속적인 그러한 생활을 버리십시오 진정한 주연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조연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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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